1세기 새해에는 축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99 KBS 연기대상 남자 청소년상 후보부터 보시겠습니다. 언제든지 붙어 너라면 시시하진 않겠다. 학교2 전설의 고향 신조의 김대원 학교2 해뜨고 달뜨고의 심지이호 나한텐 음악보다 아버지가 더 중요해. 내 일에 상관 말고 너나 잘해. 전설의 고향 오세암의 맹세창 진짜 따라가고 싶은데요. 봄에 가야 한대요. 봄에요. 네. 그럼 수상사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99 KBS 연기대상 남자 청소년상 방금 전에 저와 같이 춤을 췄죠. 심지호 군, 김매호 군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심지호 군은 현재 해뜨고 달뜨고에서 모범생으로 학교2에서는 부자수 많은 분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김매호 군은 학교2에 출연 중이죠. 꿋꿋한 연기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정말 주목받는 신승입니다. 김민정 양 여자 후보 발표해 주세요. 네. 99 KBS 연기대상 여자 청소년상 후보 보시겠습니다. 할 수 없다. 다시 너랑 결혼할 수밖에. 아 네. 자 그럼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99 KBS 연기대상 여자 청소년상 네. 공동수상이네요. 김민희, 장수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김민희야. 김민희야는 학교2에서 예쁘장한 메모하는 다비. 다른 명모를 보여줬죠. 오해피레이에서는 나이에 걸맞는 발랄한 연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자. 축하합니다. 먼저 우리 남자 연기자들부터 지금 얼마나 기쁜지 들어볼까요? 심지호 군. 예.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진짜 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곁에 함께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는 연기자 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어서 김민희야. 네.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라고 주시는 상이니까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김민희야. 예.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정말 저를 위해서 수고해주신 여러분과 많은 스태프들 그리고 감독님들 그리고 저를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은하이들의 장수혜야.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 재작년에도 제가 이 상을 받았었는데요. 두 번씩이나 받게 되다니 정말 영광이고요. 이 상은 더 노력하라고 주는 상을 알고요.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zovii. 감사합니다.